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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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머리만 신경을 잔뜩 쓰고 나머지 조금씩 써줘야 할텐데 여러분들 절에 장착해 볼 때 용같은 용이 있죠 다 이렇게 밑그림을 써서 다 따라서 있는거에요 옛날에 장착한 사람은 그냥 거기다 스케치라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요새 그렇게 자신있는 환쟁이가 없는거에요 한번 통째로 써서 다 갖다 다 먹고요 다 먹기 좋은거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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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날아오ien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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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